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구역 힐스테이트 분양을 생각 중인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분양을 넣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괜찮을까? 또 요새 워낙에 미분양에 대한 소식도 많고 이래서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기타 여건이 동일하다고 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게 거품이 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 아파트 마산 회원구청 건너편 쪽에 들어가 있는 약 1km 남지 떨어져 있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 쪽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쪽으로 지금 어떤 브랜드가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 인근에 회원 5구역이 있습니다. 5구역도 이수건설에서 약 500세대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붉은색을 보시면 돼요. 붉은색을. 지금 마산 하포구의 교방 1구역은 분양이 끝났는데 약 1500세대 그리고 약 평당가 1200만 원 정도의 분양이 완료되어 있는 지금 재개발 구역입니다. 본 아파트 인근에 기존의 회원 1구역과 회원 3구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편한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평당 금액대가 무학자의 지금 위쪽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교방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지금 1400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 2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가가 거의 1500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가 1구역과 현재 지금 20년도에 들어와 있는 1구역과 3구역의 아파트의 분양가 현재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회원 2구역에 입주, 편약 신청을 하셨다라고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그러면 얼마만큼의 입주 물량이 있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전체를 봤을 때 적정 수요가 연 5천 세대가 됩니다. 2026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10년간을 제가 지금 도표를 올려놨는데요. 2020년도 이후부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회원구 같은 경우에 보고요. 회원구. 회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20년도까지 적정 수요에서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2021년도, 22년도 지나면서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역, 3구역의 현재 실거래가의 분양가와 회원 2구역의 분양가, 책정가를 비교하신 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